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A프로 종목 되겠습니다. A프로 코드번호가 26226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5일 오후 1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A프로 오늘 좀 간만에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또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이고 그래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프로 코스닥 제조 전자 장비 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구요.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는 우량주에 속하고 있다. 중소형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현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41.75%를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을 걸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보는 것 같구요. 일단 잘 해가지고 A프로에 대해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좀 대박이 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써머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은 전지 및 관련 생산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에 설립이 되었고 리튬 이온 2차 전지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보시면은 정극 공정 정극 공정이 있겠고 그리고 조립 공정 그리고 끝단에 활성화 공정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2차 전지 만들 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끝단에서 보시면은 A프로에 대한 이런 장비가 끝단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활성화 장비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고온 고압 충반전기가 있겠습니다. 고온 고압 충반전기는 이제 국내 유일 A프로에서 만든 장비가 되겠는데 배터리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고온을 들여서 압축해서 충전하고 방전하는 이런 테스터가 될 것 같은데요. 고온 고압 충반전기로 하게 되면은 수명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기계적 특성, 정기적 특성이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명 테스트, 방전 테스트, 충전 테스트 요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좀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장비에는 이런 전국 공정에 들어가고 있는 활성화 공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장비들이 지금 현재 LG전자의 95% 정도 이상이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 LG화학 죄송합니다. LG화학에다가 95%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뉴스가 나온 게 있었는데 뉴스를 한번 보시면서 진행할게요. 뉴스 LG화학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95%다. 2차전지 매출이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좀 길게 보시면요. 여기 고음, 고압, 충방전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39.7%로 되고 있는데 점점 영역을 넓혀나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A%에 대한 이런 수혜가 굉장히 클 것이다. LG화학에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2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한 7월인가 8월에 상장이 한다고 지금 개략적으로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따라서 상장되면서 한 6월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큰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 주요 수요건들은 LG화학향 미국, GM라인, 중국, 젤리, 갤리, JV, 배터리 공장 등이며 추가로 신규 고객 사업 확보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A%의 전력 반도체 기술력이 향후 2차전지 외에 스마트카, 5G까지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점에서 잡으면서 꾸준하게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중장기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지금 천재 전고점 매물대 부분을 소화를 하면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3만 8천원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비중을 축소할 그런 가치가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4만 2천원까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서 시간 정도로 좀 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였는데요. 뭐 A%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또 하나 있죠? 보시면은 1차전지가 있겠고요. 2차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1차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폐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 사용하면 폐전지가 되고 2차전지는 한 번 사용하면은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하면서 한 500회 이상까지 쓸 수 있는 차세대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2차전지 에너지를 현재 지금 개발하는 것은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그런 전략들 남겨놓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좀 답글로 좀 남겨주셨으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저기 공식 유튜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10시에서 11시에 대해서 시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슈되는 종목들 뉴스거리를 말씀해 드리면서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또 영상이랑 자료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 드리면서 저희 주린이분들 공부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남겨드리니까요. 한번 들어오시면서 한번 자료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녹색 버튼에 라이브라고 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아래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49분부터 무료 종목을 추천받기 전에 꼭 읽어보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전일 시향이라든지 전일 미국 시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향, 시왕, 그리고 이슈 같은 그런 요소들을 말씀해 드리면서 읽어보시면서 추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가 되시면 이제 종목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 요렇게 타이밍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주주님들께서 뭐 현재가 매수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손절가 대응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요거 해보시면 요거 요거 선택해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래곤플라이 29.97%로 거의 추천 매수가 대비 21.45%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늘 상한가 비슷하게 수익을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돈을 크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천천히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실력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VIP 회원은 1년에 거의 1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할인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서 저희 한번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